Q. 결혼했어요? 이혼하게 됐어요. Q. 결혼했어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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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다고 한 게 아닌데. 그래서 우리 언니가 마음의 상처. 아직도 우울감은 떨치지는 못했다. 첫 번째는 얼마나 됐어요? 10년 전쯤 결혼했어요. 두 번째는? 두 번째는 한 3년 전에 결혼해서 작년에 이혼했어요. 이게 39대 바람인데 2년 주를 만나지 말아야 되는 사람을 만났다. 힘들어서 만났어요. 겨우 첫 번째 사람을 좀 잊어서 내 스스로가 너무나도 외롭고 그리고 아무도 안 만나고 있고 오다가 내 눈에 콩깍지가 씌었다 그래. 네, 맞아요. 그러다 보니 나도 모르게 마음 문을 다 닫았던 게 혹하고 열려버렸어요. 근데 이렇게 보았을 때 어쨌든 간에 우리 언니랑은 나이 갖고 뭐라 안 할게요. 근데 우리 언니가 콩깍지가 씌었다는 얘기는 위로 연상이든 밑으로 연하든 상관이 없어요. 잘 사는 사람들 너무 많아요. 근데 언니는 입 빠른 소리에 넘어갔구나. 이 분이 남편의 연화죠? 네. 그죠? 연화 맞아요. 근데 왜 넘어갔어? 제가 그때 너무 힘들고 자존감도 너무 많이 내려가 있었고 그랬던 것 같아요. 좋은 것이 만약에 인생에 내가 이렇게 조금씩 뭔가 나 스스로가 이겨내보고 벼터내려고 한 거야? 근데 이때 궁합을 봤어요? 안 봤어요. 왜 안 보는 거야? 미처 생각을 못 했어요. 이 사람 마음이 진짠 거 아닌가 그거 확인하냐고 못 한 거야? 믿었어요. 너만은 아니길. 너만은 틀리길. 너무 잘했고 초반에는 저 때문에 변화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줬고 신뢰가 가게끔 했어요. 쉬었네. 근데 지금 와서 보면 솔직히 제가 궁합을 이렇게 보잖아요. 결혼할 수 있는 궁합이면 어때요? 연애로 가다가 내가 어느 순간 헤어져야 되는 나이 헤어져야 되는 지금 시기. 본인 같은 경우가. 삼재 시절 때 이거를 겪고 나니까 들어오는 마음에서 들어오는 아홉 수에 삼재가 같이 들어와서 내가 만나지 말아야 될 인연이 너무나도 허하다 보니 만나졌어. 근데 언니 상처에 다시 상처를 입었잖아. 그치? 근데 중요한 건 첫 번째 남편분보단 두 번째 남편분이었던 분 한 대 상처가 너무 깊다. 그리고 언니한테 들어오면 남자들이 다 바람패요. 알고 있어요? 몰랐어요. 이 분 바람나서 헤어진 거 아니야? 맞아요. 그 사람이 제가 아는 바람이에요. 예전 만났던 사람들은 제가 바람 폈는지는 미처 몰랐고. 나중에 알았던 것이고. 아는 바람이라는 거는? 저한테 들킨 거. 들킨 거? 현... 어... 이 사람도 철두철미한 사람이거든. 네. 근데 어떻게 걸렸대? 참 신기해요. 헤어지라고 도와줬나봐요. 네. 목격했어요? 모텔 들어가는 걸 누가 봤다고 친구가 얘기를 해줘서 제가 한 달 동안 잠복근무 했어요. 잠복근무는 쫓아다녔어요? 네. 주로 어디로 가는지를 알게 돼서 동선을 알고 올 것 같아서 거기서 미리 기다리고 있었어요. 우리보다 더 무서운 사람이다. 우리보다 더 무서운 사람이다. 경감이 더하네. 이게 오래된 거 같지는 않고 뭐 작년 시절? 네. 그죠? 작년 겨울에. 나가는 삶제일 때 엄마가 제대로 맞은 거예요. 네. 근데 이것도 할까 말까 고민도 많이 했었고 지금 언니가 그 정도 독한 여자가 아니야. 네. 네. 그리고 그 사람을 믿었기 때문에 설사 진짜 그럴지언정 어떻게 감당을 하지라고 생각해서 두려움도 있었지만 너무나도 믿었던 사람이 설마. 설마. 근데 가만히 갔다가 이렇게 그 이유와 행동과 남자의 말을 보니 다 종합을 해보니 맞지 맞는 거 같아서 나도 모르게 뭐가 씨 인마냐. 언니가 진짜 형사가 돼서 잠복 아닌 잠복하며 내 일상도 다 버리면서 그래도 마지막까지 아닐 거야라고 언니가 잠복을 했다고 그래. 네. 너 하나 걸려라 내가 넌 다 죽일 거야 이건 아니고. 네. 근데 왜 언니 죽을 줄 모르고 이 남자랑 뭐가 그렇게 눈에 씌여서 내가 마음이 가는 거 같고 뭘 안 하지만 만나다 보면 분명히 캐치할 수 있는 그런 느낌을 줬을 텐데. 네. 언니는 그냥 요렇게 초상화처럼 있었어야 되는 거야. 응. 또 신형님 상 보이죠. 저렇게 자다히 앉아서 자기 머릿속에는 그냥 이렇게 내가. 응. 입 바른 속에 넘어간 거야. 그리고 중요한 건 이 사람이 언니가 생계를 이 사람이 유지하지는 못해요. 네. 언니가 벌어서 움직였어야 되는 사람이고. 네. 그렇지? 그리고 이 사람은 오는 여자마다 안 하는 남자입니다. 응. 그런데 중요한 건 남자를 가지고 욕하고 싶지는 않은데 욕이 나와요. 인정을 안 해요. 인정이라는 건 자기가 이유가 있어서 그런 짓을 한 거야. 응. 왜? 언니한테 경제적으로 내 마누라라고 해갖고 이게 없어요. 도와준 것도 없고 해 준 것도 없고. 맞아요. 맞아요. 네. 그러다 보니 가슴 아픈 사람이구나. 어? 이 정도로 걸렸으면 상관위원 소송 했어요? 소송했어요? 사실은 그게 제일 고민되는데. 응. 상관위 소송 하려고 봤더니 이게 또 돈이 들더라고요. 그런데 제가 최소 300원 있어야 된다는데 제가 지금 돈 300도 없는 처지거든요. 그런데 이게 소송을 해서 제가 받는다는 보장도 없고 안 하자니 너무 억울하고 사실 그래서 왔어요.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서. 돈 300 융통을 못 해요? 제가 작년에 이혼하게 되면서 한 6개월 동안 그냥 누워만 있었거든요. 정신 차린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. 그렇죠. 돈이 다 순식간에 다 없어지더라고요. 누구한테 얘기도 못 하고 친구한테 꾸지도 못 하고? 네. 왜? 너무 창피해서? 그러니까요. 이 정도밖에 안 됐다 그러면 내 자존감이 더 내려가서 내가 죽을 것 같아서. 그리고 내가 자존심 하나로 잘 버텨왔는데. 네 팔자 누르면서 왔는데. 네. 소송해요. 이깁니다. 그거 궁금해서 왔지? 네. 이깁니다. 이기고 돈 받을 수 있어요. 가서 빨간 딱지라도 붙어. 중요한 건 저질러 놓고 나서 언니 제대로 사과 한마디 못 받았죠. 네. 저질러 놓고 나서 내가 눈에 뭐가 씌었다. 나는 너를 선택할게. 정말 미안하다. 용서를 안 구했다고 그래. 맞아요. 그게 더 화가 나. 네. 그래 놓고 나서 사람이 당연히 그 꼴을 봤는데 미치지. 안 미칠 여자가 누가 있어. 근데 나를 안 잡았어. 너는 그냥 그림의 한 폭이었어. 네. 정말로. 어? 모나리자마냐. 이해갔어요? 네. 그걸 캐치를 못한 언니의 잘못이요. 인생상 남자가 없는데 한 번 실패했으면 두 번 볼 적에. 그래도 궁합을 봤었어야 되는. 근데 안 본 언니의 실수요. 그런 실수를 언니가 이혼으로 이렇게 아픔을 겪는 겁니다. 이게 애군이야. 근데 누가 자잘몰수였던 언니가 바람피인 것 같진 않아. 정말 열심히 살아보고. 남들한테도 자랑이 아니라 내가 나이가 있지만 그래도 노력을 하면서 나이 차이 줄여보려고 애썼다. 그리고 언제 어떻게 내놓으면 저 사람 진짜 내가. 응? 하다못해 팥을 매주로 쓴다고 그래도 믿었다. 네. 그리고 제가 볼 때 경제적으로 그렇게 부유한 사람 같진 않아요. 맞아요. 그런데도 열심히 살아보겠다. 나라는 사람을 좋아해서. 나이 차이가 일어나는데 나라는 사람을 이렇게 공주님 대접해주고. 위해주고. 그동안에 내가 못 받았던 거를 너무 해줘서 진짜 진심인 줄 알았던 거야. 네. 손사탕을 먹었구나. 근데 중요한 건 어디서라도 꺼서라도 소송해. 네. 똥 받는다. 네. 언니야 내가 다른 건 모르겠어. 내가 돈은 못 꺼줘. 네. 응? 너무 안쓰럽고 불쌍하다. 근데 언니도 돈 300만 원 내가 놔두지 않고 하면 죄야. 응. 죄야. 근데 이거는 괘씸죄라서. 나의 배신죄라서. 다른 것이 아니라 니들이 그 행동을 보여 놓고 나서. 미안해. 막 욕할게 그냥. 그 지랄들을 하고 나서 용서 한마디 구하지를 않고. 내가 그래도 생활비 다 하면서 했어. 언니가. 네. 그리고 이 남자한테 와서도 하다못해 조금 물씬 양면으로도 뭘 해도 해보겠다고 하면 언니가 대출해도 받아서 빚이 있기 때문에 없는 거야. 그치? 네. 돈 300만 원이 왜 없겠어. 직장 다니고 그러면 있겠지. 응. 물씬 양면으로 내가 금전도 그래도 잘 살아보고 싶은 말이야. 이해는 가지만 그게 화였구나. 그놈의 콩깍지가 너의 인생을 또 아수라장을 만들었어요. 응? 그래서 알아봤어요. 알아보는 중인데 고민만 계속 돼요. 왜 고민을 해? 돈 300땜에? 어. 지면 어떠나? 네. 난 이 금 상춰도 입었지만 돈 300만 원은 나한테 또. 그것도 아까워요. 해 내가 이게 빌어 줄게. 아 감사합니다. 그리고 나중에 갚어. 감사합니다. 돈은 못 꺼줘. 네. 내가 빌어 줄게. 너 이거 꼭 이긴다. 관제. 그리고 내가 볼 적에는 본인이 적극적으로 고민만 하지 이걸 가서 다시 고통을 겪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솔직히 이긴다는 보장도 없는 것 같고 언니가 생각했을 때 안 이기면 어떡하나 지면 어떡하나 괜히 내가 안 해도 될 거를 또 해고 이 결혼도 안 해도 될 거를 내가 또 해갖고 또 이거 미친 거 아닌가. 이때는 진짜 내가 모든 게 나의 마음이 다 내려갈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주성거린다 이러셔. 맞아요. 네. 제대로 알아본 것 같지도 않아. 네. 왜 발벗고 안 나섰어. 죽여도 현찬을 판국이 돼. 이게 참 제가 피해자인데 제가 떨려요. 살이 떨리고 얼굴 보면 죽여도 현찬을 판국인데 제가 막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제가 아픈 것 같아요. 무서운 것 같아요. 이 직면하기가. 요즘은 부딪치지 않고도 가능한 일이 있어요. 어차피 증거 다 있잖아요. 증거는 다 소집해놨죠. 다 소집해고 다 해놨잖아요. 다 해놨어요. 그렇죠. 그리고 얼마 준다는 것도 아니고 위자료도 어차피 한 푼도 못 받고 빚도 지금 네가 우리 언니가 떠앉게 생겼어요. 네. 그럴 것 같으면 둘이서 좋아서 한 행동이 벌은 한 번 받아야지. 대신 언니는 또 남자의 배신 상처를 해서 벌을 받았잖아. 가지 말아야 될 결혼을. 네. 그렇죠. 대신 안 갚음을 하라는 건 아니야. 내가 같이 먹고 살았을 때 뒷바라지 했던 돈. 많이 뒷바라지 한 건 아니야. 각자 먹고 산 건데 그래도 돈을 내가 볼 때는 조금이라도 빚실에 두져서 남자를 조금은 하다못해 집을 가더라도. 보증금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이자는 이자 되려고 갖고 갚을 수가 없는 현실이 돼버리고. 그러나 이런 건 모든 걸 게임 한 번 더 해라. 게임 한 번 더 하라는 거는 게임에서 이길 수 있으니. 이번에는 진짜 게임을 해라. 대신 아프다고 뒤로 빠지지 말아. 언니 평생 이거 못 잊는다. 잊을 것 같아? 못할 것 같아요. 돈을 떠나서야 언니 돈이 중요하지 않아. 많이 받고 안 받고가 문제가 아닌 것 같아 나는. 근데 그들이 그래도 죄의식이라는 건 가졌으면 좋겠어서. 나만 괴롭지 말고 법원이라는 거 와서 조금 망신이라도 좀 당해서 조심이라도 하라고. 나 같은 피해자가 다시는 없었으면 좋겠어서. 네. 그치? 네. 좋은 마음이긴 하나 언니도 잘못한 건 알군 있죠. 네. 근데 제가 볼 때 법무법인도 그렇고 그런 것 쪽으로도 가정법원이죠. 이런 거 받아주고 할 수 있는 그쪽으로 제대로 알아본 것 같진 않아요. 네. 오늘 잘 왔어. 왜냐하면 나는 이런 쪽으로 내가 잘 뭐 잘 많이는 몰라요. 나는 변호사 뭐 이렇게. 근데 요쪽으로는 용군사장한테 도움받아요. 용군사장한테 도움받아서. 네. 그 사람들 상담받아. 네. 그래서 정확하게 상담받고. 네. 하다못해 돈이 없으면 아마 용 사장이 꺼져서 해도 아마 이거. 어. 제가 저한테 물어볼 것 같아요. 이길 수 있냐고. 점을 봐달라고 할 거야. 이길 수 있다 그러면 충분히 해줄 수 있는. 네. 사람 중에 하나예요. 도움받아요. 자존심 아니야. 친구한테 도움받았으면 좋겠고. 이 나이 먹도록 누구한테 300이 없다는 건 언니 죄야. 그치만. 지금 내가 이것까지 얘기하고 괜히 수석거리고 나 입설이 오르고 싶지 않아. 더 이상 망신다 간 거 싶지 않아. 무슨 팔자를 가졌던데 한 번을 부족해서 두 번을 저러고 있나. 지가 눈에 콩깍지가 쌓여서 어린 연하남을 만난 거 자체가 미친년이지. 이 소리 듣고 싶지 않아서. 맞아요 맞아요. 그래서 지금 두려운 반 걱정 반 불안한 반을 갖고 있단다. 네. 소송해. 너 이긴다. 너 내가 이길 때까지 빌어. 죽겠어. 그리고 용 사장한테 왜 모르겠어. 그냥 돈이 됐든 이거 많을 거야 아는 사람 전문일 거야. 이거 도움받아. 네. 어. 점은 이겨. 그리고 언니 일할 수 있어. 그러니 뭔가 준비를 하고 있고 생각하고 있는 게 있단다. 정신을 좀 차렸으니까. 준비해라. 네. 너 어쨌든 나도 기생의 사주의 팔자여. 어차피 남들한테 화려하게 나와야 되는 팔자여. 그러니 내 말떡으로. 네. 공부를 좀 해서 내 말떡으로 먹고 살아라. 알겠지. 소송해. 네. 잠깐만. 용 사장. italiano. 또 잊으셨어. 부탁해. 알아봐. 그래서 정말 잘 아는 사람만이 알고 있을 거야. 그러니까 힘들면 돈도 꺼달라고 해. 제가 해요. enga caentung기